광주 각급 학교의 급식 단가가 내년에 12% 인상됩니다.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도 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12% 인상한 1,514억 원으로 책정해 초, 중, 고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식품비 인상은 식재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이뤄졌습니다. 또 안전한 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리기구와 전기요금 등 운영비 단가도 초, 중, 고 평균 13.5%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